이렇게 토크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. 토크쇼 첫 문을 여는 만큼 만나기 쉽지 않은 한 남자를 봉인해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뒤에 계신 거죠? 나와 계신 거죠? 맞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했던 그 게스트 이미 한 달 전에 기사로 다 밝혀진 게스트 공유씨입니다. 공유씨입니다. . . 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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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조용히 해. 나 나올 때보다 5배가 소리가 더..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까 등장할 때 멋있던데요? 자세를 한 거짓말 안 하고 한 30번으로 바꾼 것 같거든요. 조커에서 커튼콜하기 전에 뒤에서 조커가 하는 동작이거든요. 처음에 이제 그거 하려고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. 아니 그리고 너무 멋있었어요. 예? 아니 아니 아니. 이게 그냥... 고향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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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랜만에 방청객분들을 한 15년 만에 이렇게 접하는 거라 요즘 방청객분들은 더 적극적이신 그러니까요. 저도 몰랐어요. 이러실지. 이런 거에요. 이런 거에요. 이런 거에요. 이런 거에요. 야 오늘 씹지 않겠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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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전! 하하하하 하하하하